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캔 안녕하세요 모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저희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여기 열기가 숨겨져서 하더라고요 그쵸? 네 이 분위기를 더 꾸근꾸근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복을 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마어마의 2위의 버전을 누리되어 주시니까 다들 시작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있으신거 아니죠? 아직 뒤에도 너무 멋진 분들 무대가 많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들려주시고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한 번만 참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춤을 추면 우리의 춤을 추면 우리의 춤을 추면 아 그런가? 네 아무튼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신청해 공연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네 드려줄까요? 네 드려오나요 같이 즐겨주세요 춤을 추면 가사 네 멋있었죠?